S.A.R.D.E.N.I.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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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S.A.R.D.E.N.I.M. S.A.R.D.E.N.I.M. O.H.E.M. 군산전건묻대행위주, 이 사람 벌써 입고 싶으신 거 같고 진짜야 오, 지영아! 여기 사람 벌써 입고 왔어! KDM 타입. KDM 타입. 아 진짜로? 탑 파일이야 이거? 실제로 탑 입는다고? 기장만 좀 길어 기장만 정말 GDN 답다고? 최곤데? 아 참 우와 뭐야? 저 혼자 뭐했어? 설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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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재영이 형이야 수학여행 같애 무슨 여자 같고 지금 재영이 형 재영이 형 되게 젊어졌어 총각 이봉원 형님 근데 진짜 안 부럽긴 하다 전혀 긴장 안 되고 그래도 뭔가 맞췄다는 거 자체가 지디 지디 보고있나? 지디 보고있나? 아 아 아 아